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.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구부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 이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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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